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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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구간을 연습을 못하다니... 진짜 소름 돋는 팀 문이다! 네 저 담배 폈었어요 하이하이 하이하이 야 근데 저 애씨는 진짜 버스 잘 탄다 저 애씨? 굉장히 그냥 보급형 족구잖아 원드질렬 기현이 남친님 생각 고마워요 아 요즘따라 내 방에 철박이 형님들 많아가지고 내가 시청자 는거 같애 어 아주 개이득이야 저런 개잡소리 하는 애들도 있어가지고 채팅창이 활발이야 어? 활발해 저런 개잡채팅도 있어야지 방이 원활하게 돌아가거든요 예 예 아주 좋아요 예 뭐야 저거는 빨리 키 써 이거 뭐야 잘 먹히는 거다 랜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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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시비로 브라우민 할래? 좋아 좋아보이는데 그냥 이거 좋아보이는데 뭐야 쟤 쟤 쟤 표정 없다 쟤 까이 새끼들아 안 돼 아 윌 아이고 아 깨비 표정 환희가 난거 같아 내가 보게 다코에 POP 가야되거든 아 아 근데 라코 너희는 스크림 안하냐? 뭐라 우리 스크림 우리 그냥 말을 안해 아무도 우리 단톡 내가 말 안하면 아무도 말을 안해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내가 무슨 주제를 꺼내서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하면 갱모 띠에 좋다 갱모 띠에 좋다 가자 가자 갱제 수벌 러마실드로 그랩 막을때마다 하나씩 쏜다 야야야 끌어도 할 거 없을걸? 블리츠는 아 진짜로 아 뭐야 이게 아니 저 카직스만 왔으면 딴 건데 못 추니까지 왔어 티모 있는 거 아니야 여기에 막 부시에? 갑자기 속속하면서 막 없네 겨울이 없을까 지켜놨어요 뭐지 이 쾌 벽 지켜놨는데 인사는 또 나에게 적당한 것 같네요 이 쾌 ㄷ 글쎄 띠테리아? 아 아 나 없네 오 잡았나? 때릴 수가 없어 테나 마음 아프다 아 나 이새끼 이새끼 그때 그 미드잖아 나랑 까뒀던 새끼 이새끼 그냥 존나 못해 맨날 퉁퉁 이새끼 저거 퉁퉁 이새끼래 퉁퉁 이새끼래 근데 쟤 피즈 잘하더만 피즈를 안하냐 탑은 진짜 불쌍하다 초시 파드 카운터 맞아갖고 언제 버섯 깔았대 여기에 퉁퉁 이새끼래 아 근데 킬각 킬각마다 테를 타 저 팀이 와 티모 버섯에 테를 탄거야 그럼? 미쳤다 퉁 퉁 퉁 퉁 아 나도 불채 나왔다 거즈 같은데 퉁 퉁 퉁 퉁 X2 아 샤드형은 잘 됐어 와드 바꿔 올게 이거 야 왔어 왔어 존나 튀어 나 살았어 살았어 어 왜 민지 누나 아이고 전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와 지리고 전개 묻혀서 병휠신아 앙깽머리 앙깽머리 감사합니다 맞게 내꺄 아 감사합니다 와 전개 와 35개 터졌었는데 전개를 받아 실화야 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화야 아따 아따 아니 나 못봤어 이거 그거다 둘 다 힐 돌았겠다 힐 힐 힐 힐 힐 힐 저기도 죽으면 안되는데 와 진짜 미드차이 근데 씹어진다 야야 그거 빠져야돼 야 다이브 오겠다 아 배리 아 에쉬 노플 에쉬 노플 오씨 뭐야 이 쟤 깜짝 놀랐네 아까 졸랬는데 지갑을 안갖고 와가지고 아 진짜요? 고마워요 근데 깍깍깍이 너무 비싸네 부잣인가? 이거 밀어야 되는데? 깰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리가 안하다 자 그거랑 괜찮은 거 없어 퍼블 먹는걸로 2독 보자 아 인생 빡친다 어떻게 해야되냐 이거 아니면 나도 그냥 타워같이 때릴걸 대신 모자 슬픈데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쟤네 언니들도 오일 이거 이거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아 나 저 부토르 진짜 맘에 안 든다 툭툭이 툭툭이 지금 방송중인데? 뭔 소리야 너 방송중이지 않아? 다시 검색하면 안 될 때도 있던데 우주 배에다 로비굴이 럴럴럴 로비굴이 로비굴이네 쟤 럴럴 로비굴이 럴 럴 ... ... ... ... ... 나이스 에에엥 민지 누나 나이스! 나이스! 나나나나 나이스! 제리거! 엘니타! 또 주거? 또 주거 놀아 봐봐 아 진짜 저 새끼 걸.. 걸 볼거냐 아니 위드 르블랑이 저기 있었는데 그거를 다 피니해 그냥 맵을 안봐 저 짜비했어 그니까 짜빈거 알면서 저거 진짠줄 알고 저거 플랭 저렇게 한거잖아 턱과장 아니야 이거 우리는 노력은 인정해 주지요 우리의 도로는 어디에 있겠다 시브레 새끼지다 여기로 풀어야 이거 잡자 계속 글로펄, 패시도펄 왓, 턱 나 개잘했는데 방금 이 새끼 아, 풀쓰지 말고 니가 다 죽 줄 알았어 나를 믿지 너가 근데 풀 써서 니 W 탄 다음에 그거 했어 Q 맞춘 거니까 뭐 르블랑 못 잡은 거 좀 아쉽다 세트하셨는데 한 대였는데 한 대 돈만 받으면 그만인걸 조심해 총성신도 결국은 돈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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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저기 텔 왜 이렇게 잘 쓰냐 저게 대놓고 집가면 어쩌자는 거야 아, 저 히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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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죽을 거 아니냐 아, 저 히토르 히토르 왜 이렇게 죽을 거 아니냐 음, 할만한데 할만한데 아 그래 할만한데 좀 레드 살리냐 이거 왜 먹어 여기 된다? 안되겠다 아니 저 미네 미드 블랙 환장했어? 왜저래? 어 벌구 안녕 반가워 아 1개 받아서 기분 좋구만 안 좋네 쟤 그냥 3개 받네 존나 맘에 들어 아 날 믿었구나 믿었지 우리 락군들 와 쟤바 이걸 날 사줘? 존나 잘하는데? 나를 믿었어? 방금 솔직히 안 믿은거 같은데? 믿었어 쟤바 뭔 소리에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빈 그리고 스탯디디였네 누구 갱잼 병신새끼 아 하하하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세요 딜이 너무 안나오는데 눈빌부터 그냥 뽑아야겠다 신발이 문제가 아니다 좋아 바람 불 팀오더풀 나에게 중요한 가치는 차곡차곡 쌓여가는 돈 하하하하 개복지에 몸을 막겠다 방금 개복지는 아니소 어? 야 여기 여기 가자 이거 W 없잖아 이거 W 없잖아 왜 이렇게 빨라 어? 아 르블랑 존나 뛰꼽네 하하하하 이럴줄 알았지 빙제 살렸다 나이스 세번 살렸다 이번판 아 브라움 존나 잘해 브라움이나 지금 브라움만 조합이 아니었잖아 내 소리야 그냥 브라움만 하면 이길거 같애 아 근데 전시즌에 모트 1 브라움이었어 아 근데 전시즌에 모트 1 브라움이었어 인마 응 70%인가 80% 챌린저 1000점 찍었었잖아 전시즌에 기억 안나냐? 음 안나지 나 멍청해 그냥 닌타 갈까 누구부터 아닌가? 정레드 라쿠 때문에 안먹어도 될거 아니 닌타 안가도 될거 요즘 진 좋죠 아 아 아 아 르블랑 진짼네 저거 여기 여기 와 아 스트레스 받는 아 아 아 아깝다 아 나 뭐해 뭐해 주는거야 아니 아 아 아 아 집 갔잖아 이 개새끼야 야 에시 없다 야 에시라 영원해, 야 에시 내려간다 이제 에시 이쪽, 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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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르, 여기야 여기에 르블랑 있다 너 조심해라 너한테 간다 너한테 간다 너한테 간다 이거 너한테 간다 달려 달려 죽어봐 할렌드 가자 이거부터 아니 근데 이거 진짜 하나 많지구 르블랑 너무 사지 아니야? 아 그리고 야, 카직스 궁 무한이야? 무한이다 아니 여기에서 궁수고, 여기에서 궁수고, 여기에서 궁수고 1분 냈는데, 아니 카직스 궁 무한이? 그릇 그렇다고, 거리 짧고 너무 사진데 먹힌거 같은데 린탑을 가야겠다 린탑을 가야겠다 카직스 궁 바뀌었어요 님들아? 아 숲을 들어가면 은신 된다고? 저 개사기잖아 그래 아니 제가 뭘 던졌어요 님들 그냥 어떤, 어떤 부분에서 던진지 알려주세요 아 궁지나 버프 먹었다고? 그 부분에 너무 사기인데 아 얘네 막 달려오면 화를 끼는 것 같애 이씨 이곳 음… 아 쟋 문가자 와, 잠깐만 나 이거 아무데나 가면 안될 것 같은데? 야 이거 팀원 불러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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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일로와 일로와, 이리야봐 그쪽 조심 어땠다 여기 플리어 우리 티모 AD라서 별로 안앞을걸? 여기 파이블를 때려 힘이 엄청 세다 딱 꺼내준 툴로 여기있는데 봐야되는데 맞았다 잠잠을 지켰자 호탑이 파이드되었습니다 아 매도 못되어져 제시 미쳤다 얘네가 이길라나 봐줘야되는데 나 찢자 이거 개 빨라 나랑 얘랑 나 탈탈 나 탈탈 아 죽었어 아 내가 레도 또 먹어 어이 이가 아 진짜 파이블를 시발 아 아씨 뭐야 저거 저기 나한테 날라와 아 저 르블랑 저 쿨감 너무 많은 너무 X 되는데 너무 센 아 마법사에 최고 갈까?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차피 궁극이니까 어차피 궁극이니까 아니 근데 저거 어떻게 잡으려는 거야 아 아 나 이거 마채보다 그냥 유령맥 가가지고 조지는게 같겠다 진짜 아니 이게 맞아 치명타 100% 만들어서 대가리 조지는게 나 어차피 어차피 한방싸움이야 어차피 야이로 왜 가요 상대 방템이 없는데 야야야 백두를 죽는다 쨍 그 뭐냐 그 분신 컨트롤을 빛나 잘한다 근데 나가다가 여기 여기 계속 너무 헌데 일단 여기가 떠나야겠다 일단 여기가 떠나야겠다 어? 어? 분신 컨트롤 분신 컨트롤 이 개야 돼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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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야 너 타겟 온다 온다 야 예쁘다 내 쇼금 칠 만하지 않나 야 르블랑 국조야 르블랑 국조야 르블랑 국조야 야 르블랑 온 야 르블랑 야 르블랑 야 르블랑 야 용 바론 넥터스 쳤어 일소 빔피안 아니 어떻게 쳤어 슈바 뭐 쳤어 리얼 신호를 버렸어야지 근데 바론은 우리꺼 아닌가 이러면 야 안좌 맞지? 안그런거같아 메자이 다시 24됐어 쉬고있다 에드 먹으면 안돼 먹고 야 널 놓아 너 먹고 놓아 잠올 때 좀 치워놔야겠어 놓아야 되나 삐잉 가자 아 근데 야 공석을 두개 갔는데도 공석이 개쒸 귀여워 얘네 그냥 공속버프 얘기하고 어이 어이 재쌔야 다 뒤져 다 뒤져 그냥 어우 뭐야 벗어 가자 나 브라운만 해도 되겠는데 린저 존나 잘 했어 니가 다 만들었어 나야 나 갱져라꼬 나야 나 갱져라꼬 놈라져라종 왜이래 갱져라 갱져라 이번판 1인분 인정한다 고마워요 저새끼 보니까 제가 펜타클에도 1인분 한다고 한 새끼일거 같은데 그냥 그래를 해야할게요 오 야 명이형 이거 소원세 존나 많이 받았어 오 세개 받았어 질이고 왜 4개 안주냐 딜량 굳이 줄이고 아 우리 모델과 12학번이형님 얄께 고마워요